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 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에서 최선 feathers 그리고 이 자리는 어떤 무거운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가진 건 아니고요. 창작 특파 기준이 공론화되면서 창작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한 협의기고 그다음에 이런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어서 조금 추격해서 얘기하자면 어쨌든 저희가 국립현대기술관으로부터 전시 제의를 받고 나중에 전시 참여 비용이 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0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제가 질문을 했더니 아까 산술식에 1일 5만 원에 곱하기 165일 나누기 200명이 돼서 4만 25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듣고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하나는 비용이 작다는 거에 놀라기도 했고 두 번째는 사실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논의에 참여했었고 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황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전시를 만들 때 크리에이터나 미술관이나 작가가 사실 한 팀으로 전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한 팀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서로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제기가 미술관이거나 혹은 크리에이터의 한 개인이라기보다 사실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가 목표였고 저는 이 토론회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와주신 서로 불편하지만 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인데 사실 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전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 다른 지방에 있는 시립미술관들 하고도 계속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미술관에서는 일당 설치비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으로 저어갈 수가 없다. 차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거절하고 나중에 그쪽에서 알아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는 오픈날도 못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저희가 문제제기를 또 하게 됐냐면 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잣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의 시립미술관들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일종의 월모델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하게 된 것이었어서 사실 이 제도가 정말 잘 수정돼서 잘 쓸 수 있도록 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저는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양철호 씨가 아니어서 저희가 두 명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 이걸 알 수 있는 게 작가비와 사례비와 제작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작가비와 사례비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작가들도 다 이해폭이 다르고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입점도 다 다르게 지금 굉장히 혼란하게 겪고 있는데 사실은 앞전에 황상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더 세분화되고 다른 기준안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비는 전시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주는 비용이에요. 작품을 대여한 작가한테도 주고 신작으로 참여한 작가들한테도 주는 거고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 작가비의 문제는 사실은 앞전에 얘기하신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창작자의 안전망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창작자가 공공적인 활동을 하는 전시에 참여하는 것들을 공공적인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적인 행위에 대한 작가비를 책정하면서 이게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들하고도 연결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품 대여 같은 경우는 작가비만 지급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미팅을 해요. 그리고 자료를 좀 줘야 돼요. 그리고 개막식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4만 1,250원이라는 걸 받았을 때 회의비도 지급받지 않고 계속 미팅을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전시를 해야 될지 상의도 하고 자료도 넘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무시되고 창작대가 기준만 통보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외국에서 전시를 할 때는 전시반에서 홍보하는 영상 촬영을 할 때도 계약서를 쓰고 금액이 나와 있는 계약서를 쓴 이후에 영상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전시에 참여하게 되면 요즘은 작가회 대화일 때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게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그전에는 모든 일련의 절차들을 다 함께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남은 게 200이라고 하는 참여작가수가 작고한 작가도 있을 테고 소장된 작가들도 있을 텐데 이게 정말로 다 사출식에 200명이라는 게 다 작가비 지급받는 금액인지도 사실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전시라도 설치를 다르게 한다든지 사진을 재프린트 한다든지 교복만 좀 다르게 제약을 받거나 다른 식이 되면 사례비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고무줄 비용을 책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불명확하니까는 창작자들이 매우 전시 굉장히 국현이라고 하는 국가의 큰 전시관에서도 전시에 참여하는 것에 관련된 비용 책정에 관련된 굉장히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저는 이제 좀 문제화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론화가 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이어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창작자들을 개별하는 기구이기도 한 것 같고 현장소통 소위라고 하는 소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최저임졸장할 때 그런데 논사정 위원들이 민간기구들이 있어서 책정 기준도 정하고 요율도 정하는 것처럼 좀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그다음에 북형 같은 기관 창작자들이 모여서 논의기구 같은 것들이 좀 앞으로 생겨서 이런 금액에 대한 책정 문제들이라든지 황순 교수님이 제안하신 이런 논의들을 좀 공론화시키고 이끌어가는 후속기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논의들이 끊임없이 문체도라든지 산하 기간에 전달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이런 공론화의 논의라든지 창작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계속 이해의 폭이 넓혀지는 움직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공론화의 과정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을 통해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감사합니다.